반갑습니다. 고2 내신 완성을 위한 고2 내신 대비 오늘의 화학 내신 완성 개념편입니다. 원래라면 개념편, 문제편 교재 두 권을 랩핑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따로 분건이 됐다라는 거 이 교재로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개념편 교재입니다. 단원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형태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1월 3일부터 해서 대치러셀에서 1, 2단원 단기 특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는 우리 고2 학생들한테도 1, 2단원 만이라도 현장 버전을 그대로 노출을 하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돼서 1, 2단원은 그대로 현장 버전으로 노출을 할 거고요. 3, 4단원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현장도 1, 2단원 특강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3일부터 이제 개강이 현장에서 개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월 4일부터 업로드가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월 달에 완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3단원은 선생님이 지금 촬영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요. 12월 말에 3단원 먼저 오픈이 될 겁니다. 화학은 각 단원별로 연계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럼 난 미리 오픈된 3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겠어. 그리고 나서 1, 2, 4단원으로 공부를 하겠다. 계획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그냥 1월 4일부터 오픈되는 1, 2, 3, 4단원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어. 본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개념 편이라고 해서 단순한 겉탈기식의 개념만 녹아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개념이 100%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개념을 암기, 이해하기 위한 문제부터 준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정량적인 계산, 이 필요한 킬러 문안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 것만으로도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단원 현장 버전입니다. 같이 호흡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먼저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듣지 마시고 책을 준비하신 다음에, 교재를 준비하신 다음에 인강을 틀어주시면 제가 개념을 먼저 쭉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1번, 2번 문제 푸세요. 5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시간까지 모두 다 현장 그대로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같이 현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달라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잡으셔서요. 1단원 먼저 그리고 3단원 먼저 준비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매끄럽게 이 고2,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입문 특강 들어주셔야 됩니다. 절대 볼륨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문 특강을 들어주시고요. 12월 말 혹은 1월 4일날 오픈이 되는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고2, 내신 대비는요.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자주 드리는데요. 수능을 위한 초석이 되는 강좌라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1단원 현장 버전으로 화학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1단원 자신감 가지시면 좋겠고요. 고3이 됐을 때 정말 편하게 화학만큼은 편안하게 자신감 있는 과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단원 3단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강의에서 뵐게요.